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하는 최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는 지난 2003년 1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20기에 이르기까지 총 천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장신대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평신도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들이 우뚝서 있을 때 교회는 사역이 힘차게 지는 거고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죠.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는 교육의 기초를 이루는 섬김의 리더십을 키웁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발전합니다. 참다운 리더십은 성도들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한국교회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피로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거룩한 부담과 사명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 리더십 아카데미로 초청합니다. 삶과 직업의 현장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